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뻥슨입니다. 와씨입니다. 나한테 인사합니까? 누군가 상대를 보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전기차를 여태까지 타면서 사람들이 댓글이 뭐였냐면 테슬라는 타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리고 제가 주말에, 아니 주말이 아니죠. 그저께인가? 테슬라는 승차감이 너무 안 좋습니다라고 게시판에 게시문을 올렸다가 직살나기고 먹었습니다. 왜? 자기가 느낀 걸 말하는 건데 왜? 테슬라는 그런 맛에 타는 거고 하차감 때문에 타는 거다. 너는 영원히 현대기야만 빨아라. 아니 자기가, 자기 그거 하는 건데 왜? 나 못 말하겠는데 그러면? 그리고 나한테 말하지 않아? 현대기야만 타고 다해라. 아니 우리 잘 타고 다니는데? 비엠도 타고, 이것도 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현대기야만 타고 다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영상을 좀 잘 보시면 아시는데, 부분부분 보시니까 그래. 그 뭐라 했잖아 오빠가. 회생제동기능. 얘는 회생제동기능이 스무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훅 해. 조절을 하는 건 있어. 조절을 하는 건 있는데 현대기아처럼 패드시프트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게 이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패달 및 스티어링. 가속은 표준. 스티어링 모드는 표준. 아까 핸들 무겁다고 했잖아. 그럼 컴포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엑셀도 그러면 조정해? 아니 그걸 조정하면 안 되지. 아 이거 좀 무겁다. 일단은 이 해당 모델은 테슬라 모델 Y입니다. 네. 모델 3를 명팔이가 모델 3잖아. 네. 걔는 승용차. 네. 얘는 SUV. 네. 그래서 이제 모델 Y라는 모델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인기가 제일 많은 테슬라 모델 중에 하나. 커서? 큰 것도 있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딱 적합하고. 1억이? 지금은 이제 이게 차값이 3번인가 4번인가 인상이 됐어. 어. 그래서 이제 1억이 1억이 된거지. 원래 처음에는 얼만데? 처음에는 7천인가? 어. 그래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그거긴 한데 그렇다 쳐. 제발. 최대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이라고 하죠. 오토파일. 그런 용어까지는 아직 모르고 자율주행. 테슬라는 이제 오토파일럿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인데 이제 구석처럼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 롱레인지라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총 3가지. 원래 예전에는 이제 가격이 이제 6,000, 7,000, 8,000. 근데 지금은 7,000, 8,000, 9,000. 점점이 가능할수록 이제 8,000, 9,000, 1억. 그렇게 되는 거지. 아 올라간다고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야. 배터리 용량이 커져서 그런가?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동일한데 이제 반도체 가량 상승도 있고 이제 여러가지 이제 유익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정말 획기적으로 이제 도전을 했던 게 뭐냐면 온라인 판매. 원래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기 전에 온라인 판매라는 게 없었어. 브래클 떼가지고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홀드가 들어가. 그럼 뒤에 브래클 불 들어오지. 그런 식으로. 네. umaf кр 같은 accreditation. 오, você fala υ, 어때? 어때? 순간치고 나가는 게 Storm электstroke. 현재까지 나온 정규쳐 모델중에서는 이 те슬라가 솔직히 제일 빠르긴 해. 빨라? 근데 나는 약간 차가 무겁게 느껴져. 차가 이제 무겁기도 한데 이 무거운 차를 이 정도 가속 성능을 보여준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지. 말조심해야 돼. 테슬라. 왜? 괜히 우리 의견이 잘못 얘기했다가 또 직살나게 운먹는다 또. 아니 그거는 내 시승을 말하는 거잖아. 내 시승 느낌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나 못 찍어. 내 감정을 못 말하지. 위축돼서 어떻게 말할 거야. 우선 승차감은 어때? 승차감은 그렇게 썩 부드럽질 않아. 내가 승차감이 왜 이러냐. 지금 우리가 이 도로를 매번 시승할 때마다 똑같은 코스로 시승을 하잖아. 근데 얘는 승차감이 진짜 딱딱해. 약간 X5 탄 느낌 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는 이제 내가 트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체형 서스펜션 되어 있는 차라던가 경기용 서스펜션 세팅이 되어 있는 차도 타봤잖아. 진짜 경기용까지는 아니지만 일체형 서스펜션 감소력을 다 쪼여가지고. 그치 옛날에 가만히 다녀도 통통통 튀는 거. 그렇지.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아니지. 내가 고속으로 은행 한번 해봤거든. 이번에 강원도 갔다 오면서. 고속 때는 확실히 단단한 승차감이 장점이 되는 거지. 원래 승차감이 너무 무르면. 고속에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승차감이 무르면 약간 불안불안한 거 있잖아. 근데 얘는 그게 없다는 거지. 처음 테슬라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 정말 힘든 게. 모든 걸 차의 컨트롤을 이 모니터 안에서만 하는 거야. 어 그거 나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뭐가. 속도가 안 나오니까. 불안해. 약간. 이게 적응이 안 되고. 나는 앞을 주셔야 되는데. 자꾸 옆을 봐야 되니까. 만약에. 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속도로 신경 쓴단 말이야. 근데 이걸 옆에를 자꾸 봐야 되니까. 이거 약간 신경쓰이고. 그러니까 이제 계기판을 많이 보시던 분들은. 나는 이제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인데. 우선은 테슬라가 정말 처음으로 도전을 한. 테슬라가 진짜 자동차계에서. 약간 혁명. 혁명을 일으킨 거라 볼 수 있어. 왜냐면. 계기판을 없애고. 모든 걸 디스플레이에서. 통합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 그. 카오시랩에. 오셨던 손님들. 손님 중에 한 분도. 테슬라 모델 X였는데. 주행 중에. 이 디스플레이가 벽돌이 돼 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벽돌이 돼서 차가. 멈췄어? 멈어버렸지. 그렇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디스플레이가 안 되니까. 그럼 시동이 꺼지고 멈춰버려가지고. 차 중간에 서 있는 거야?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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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고 있으면 좀 그렇지. 그건 어떻게 해야되냐? 진짜. 어머어머. 미안해. 여기 잡는 게 없어. 그렇네. 네 아 나 지금 이 차가 아 내가 나는 그냥 뭐라 테슬라를 완전히 싫어하는 걸 안 했는데 운전을 해보니까 운전은 처음인데 엑셀이 너무 무거워 무겁고 이거를 엑셀을 띄면은 이 뭐야 이거 줄어드는 거 그게 너무 화보니까 브레이크를 운전할 때 약간 뭐랄지 쿨럭쿨럭쿨럭 약간 그렇게 운전하게 되니까 전기차가 근데 많이 그러니까 테슬라 이거 회상제동 기능에 대해서는 테슬라를 운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써먹겠지 잘 써먹고 적응을 잘해 나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너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액셀을 확 뗐다가 다시 밟았다가 확 뗐다가 밟았다가 내 운전 스타일이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원래 택시를 탈 때도 액셀을 밟았다 뗐다 뗐다 하면 우리 멀멜 것 같다고 차가 내려버리잖아 지금 그렇게 운전하는 거야 나 지금 아저씨 택시 운전하고 있는 거야? 그치 완전 그렇게 운전하고 있는 거야 미안해 멀미 좀 해야겠어 나 지금 근데 적응이 안 돼서 안 돼 자 그리고 이 차의 최대 단점을 생각해 많이 이거를 네비게이션 기반이 이제 구글이거든 카메라 표시를 안 해줘 아 내가 알아서 시키는 거야? 속도 위반을 만약에 뭐 하고 있다 지정 도로 보다 속도가 오버가 되고 있다 하면 원래 구산차는 알람으로 안내를 하잖아 아 그게 안 돼? 얘는 그게 없어 아 그래서 핸드폰 네비를 킨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아 적응을 맨날 자기가 하는 얘기 있잖아 사람은 적응을 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긴 하겠지 근데 그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를 타면은 오래 걸리겠네 하나만 mr 우선 승차감이 Industry 신뢰주행할 때는 너무 딱딱해 어 너무 힘든 거 같아 이건 뭐야? 핸드폰이라 보면 돼 모든 걸 다 이렇게 어플로 해가지고 다 보면 이것이 뭔가 아까 말했잖아 디스프레이해서 모든거 다 해야된다고 얘는 우리 블랙박스가 없어 따로 그럼 어디 어디 블랙박스던 저장 장치라 해 가지고 사방이 카메라잖아 얘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알아서 녹화를 하고 저장을 해 근데 문제는 저장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따로 변화적으로 외장화들을 담아 자기가? 어 더 늘릴 수 있게 저장 녹화를 그럼 그런 내용도 여기서 다 보는 거야? 다 보는 거지 어 이런 거 껄깔 이런 것도 나온다 얘는 이 디스플레이 표시가 지금 내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차들 중에서 제일 현실적이고 제일 정확히 전화를 해 트럭이다 오도바이다 승용차다 뭐 아니면 사람이 지나간다 강아지 동물이 지나간다 모든 걸 다 표현을 원래 보통 이제 다른 수입차들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트럭이나 오도바이는 감지를 할 수가 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고 감지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표현을 안 하거든 국산차는 이제 3D식으로 표현을 하고 근데 얘는 되게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어 나 한 번 해보고 싶어 얘가 차선을 되게 잘 읽어 그래서 반자율이 잘 되나? 봐봐?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붙은 게 딱 보여 차 서 있는 것도 나와 이거 뭐냐 근데 이거 깜빡이가 다른 거는 이런 극산차나 뭐 다른 차들은 이렇게 조금만 올리면 띡띡띡띡 하면서 계속 되잖아 얘는 많이 올려야 되던데? 전자식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수성 방식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아니면 살짝 한번 튕겼다가 하는데 얘는 전자식이라서 한 번 내가 깜빡이를 우측 깜빡이 한번 켜봐 올려서 켰어 어떻게 끌래? 어 어떻게 꺼? 살짝 내려요 반대로 이렇게 끄는 거야 아 이게 전자식이야 이거는 근데 BMW FBuddy 때도 이 해당 이런 게 들어갔었어 똑같이 아 근데 내가 생각한 내가 운전했던 차들처럼 그만큼의 이 뭐지 이걸 하잖아 깜빡이를 그 양 그만큼의 느낌으로 그럼 얘가 안 켜지는 거야 갖고 이거 왜 그러지? 이랬더니 더 많이 움직여야 되네 더 많이 움직여야지 얘만 그런 거 아니고 테슬라 자체가 다 그런 거지 테슬라는 모든 플랫폼이 다 똑같아 차 크기만 다른 거고 이제 옵션적인 부분은 조금조심치고 이제 상의하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배터리가 커서 좋긴 하다 배터리 용량은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제일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제일 넓지 않나? 와이퍼 스위치도 따로 없어가지고 깜빡이 옆에 보면 우리 그 쌍용차 와이퍼 움직일 때 그때처럼 이렇게 눌러가지고 움직이면 잘한다 누르면 자동으로 하는 거 걔도 똑같아 얘 여기 옆에 이걸 누르면 와이퍼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오토로 물론 설정해서 이제 오토모드를 끌 수가 있고 수동모드로 바꿀 수는 있는데 계속 눌러줘야 돼 여기서 여기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눌러줘야 돼 좀 그거는 불편하네 진짜 약간 너무 여기 디스플레이에다가 하니까는 좀 어려운 거 같아 아직까지는 너무 의존을 많이 하지 어 진짜 얘 벽돌 돼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갑자기 진짜 사람이 멍해지고 그럴 거 같아 그렇지 차 멈춰버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면서 어 나 그리고 이것도 신기했어 비상 깜빡이 여기 위에 그렇지 순간을 할 때 여기 이렇게 누르게 되지 이렇게 안 되잖아 습관적으로 차라리 쌍용차처럼 비상깜빡이 스위치를 따로 빼고 따로 여기다 뭐 뺐다 치면 이 와이퍼 있는 스위치라든가 아니면 바늘 지능 스위치 쪽에다가 뺐으면 더 작동을 해야 편하지 않았을까 어 그렇지 근데 진짜 이거 약간 나 한참 찾았어 깜빡이가 어디 있나 응 그래서 원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원페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원페달 드라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액셀 페달로만 진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게끔 어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거 같아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은 브레이크 발 안 가긴 하네 이제 적응이 되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제 조금조금 적응하는 거야 나도 처음에 테슬라 탔을 때 와 이거 어떻게 적응하지? 너무 힘든데?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나도 처음에 진짜 아까까지만 해도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좀 더 나 진짜 적응을 할 수 있는 동물이야 어저께 우리 애들 태워가지고 잠깐 드라이브 했을때 잠깐 정차했을때는 아이들이 막 오락도 하고 막 그런 느낌 듣고 막 공구 끼는거 되게 좋아해 애들은 되게 좋아하는 차 이 차를 만든 테슬라의 오너 창시자이자 그 회장이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화성 갈거니까 알지 어 많이는 안들었는데 오빠한테 많이 들었지 화성 갈거니까 맨날 화성간대 코인에 물렸지 이제 처음에는 전기차 충전기도 테슬라만의 포트가 따로 있어서 국산차처럼 이게 아문데서만 DC콤보로 충전할 수 있는게 아니었어 지금 진짜 많이 좋아진다 근데 테슬라에서 따로 인터넷에서 판매를 했지 DC콤보로 프레터로 해가지고 판매를 했지 그것 또한 처음에 나왔을때 난리가 났었지 막 품절 나고 막 엄청나게 났었지 충전은 이제는 전기차 완전 보급형 시대잖아 전기차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 근데 문제가 있어 충전기는 아직까지 거의 그대로란 얘기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인프라를 지금 빨리 넓혀야 되는데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 아닌 호텔 좀 이렇게 유명합니다 화물차가 오면 화물차가 지나가고 또 사람이 건너가면 사람이 또 건너가는 표시가 보이고 얘는 글루오박스도 이걸 눌러서 해야 돼 아 진짜? 응 당황스러울 때는 못누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글루오박스 있지 이걸 눌러주게 돼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왓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